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속상했던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총평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난도가 어려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영어를 어떻게 놔둬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느끼셨을 때 6평하고 9평하고는 긴장감 자체가 일단 좀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 자체를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다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9평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힘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실전 문제 풀이 능력을 어떻게 좀 기를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9평을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번째 드는 느낌 있죠. 어 시간 많이 걸리네. 어 단어가 좀 어렵네. 어 해석이 안 되는데. 아 답이 헷갈린다. 이러한 게 거의 정확한 피드백이에요. 11월 수능에서도 느낄 수 있는 피드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나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본인의 유형에 대해서 문제 푸는 루틴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루틴이나 또는 여러분만의 어떤 룰이 없으면 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날 내 기분에 따라 그냥 케바케 사바사 이렇게 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 친구들 우리가 문제지에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어떤 근거를 1번부터 5번에서 3번을 빼고 나머지를 날렸는지를 안 적어두시면 지문을 계속해서 또 읽으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을 빨리 못 버리는 자들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들 물론 이해는 해요. 문제를 푸는데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 또 읽었는데도 답이 안 와. 심지어 그 문제를 5분 동안 풀고 있다. 빨리 제끼시고 딴 거 푸셔야 돼요. 절평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등급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하나를 풀게 되면 뒤에 있는 문제들 3점짜리 드글드글한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빨리 빨리 답이 캐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쉬운 문제의 유형을 풀면서 약간 자신감이 올라왔을 때 다시 봐야지 라고 하고 가볍게 넘기세요. 물론 그게 힘들지만 그런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약간 멍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시끄러운 데서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기분 되게 안 좋은 날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문제의 유형별로 일단 특징들을 잡아 드릴 건데요. 번호 골라서 하지 않아요. 이 번호는 무엇을 잘 보게 만들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18번. 보통 18번부터 20번까지는요. 굉장히 정답률이 높아요. 보통 94% 정도 나오는데요. 글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통 글의 목적은 명령문이나 if나 조동사 아니면 뭐뭐가 중요하다 식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러고 싶어요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고 해서 뭐뭐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자체가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건 단골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그래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심경의 변화입니다. 이제 고정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주인공에 대해서 첫 줄과 그 다음에 끝줄을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통 끝부분에 보시면 froze,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filled with energy, 에너지로 가득 찼다. 아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은 해냈다. 이런 표현이구나. 그럼 보기에 나왔을 때 anxious, 불안했는데 confident,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기출에 나왔던 19번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기 단어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필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근거들을 막 만들어 놓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런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보시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런 주장을 나타낼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운데 부분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We make mistake. 우리는 실수를 한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The answer. 답은 뭐냐. 우리가 직접 아이하고 얘기하고 놀아주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고 아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의 형태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해결책에 있구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바닥으로 넘어가서 21번 하미추론입니다. 자 하미추론도 데이파악 섹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리더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스스로 일하기 어려울 때 다가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앞에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은 조직에 조직에서 떨어지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서 자신의 행동을 맞추고 싶고 이래서 혼자 일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리더가 할 일을 찾으면 거기에 대한 쌍둥이 문장이 나오게 돼요. 쌍둥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보기를 잘 속을 하셔야 돼요. 보기를 보시면 2번을 제외하고는요. 1번도 그 다음에 5번도 전부 다 협업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빼셔야 돼요. 그리고 3번도 협업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빼셔야 되고요. 4번은 아예 생산성이라는 게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이 방향성과 완전히 틀린 정보 이런 것들을 소구하시면 답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글의 요지 자 요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제문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한글로 나오는데 이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무엇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파악하셔야 되고 이 소재에 대한 핵심 정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글 보기에 본문에 나왔던 단어들을 굳이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문직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텐션이 있다. 그리고 전문직은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보기 2번 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을 제끼시면 1번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요거 EBS 연계에요. 물론 연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연계는 선생님이 캐스트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연계인데 이게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를 나타내는 설명 방식이 뭐냐 대조에요. 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하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 힘든 어려운 모양 사이에 미적인 경험을 어떤 게 알려주느냐 얘가 알려준다. 그거 찾으면 되는데 3전문항답게 강조구문을 가지고 중간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왔냐면 17년 수능 18년 수능 19년 수능에 가장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능 기출에 31번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주제 파트 이런 파트를 보시면 이때 강조구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강조구문이 빈칸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4번 글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제목은 24번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번 반복되니까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문입니다. 실용문 같은 경우 도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5번부터 2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답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9번 가볼게요. 어법이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 밑줄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어법에 나왔던 개념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6평 9평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고 이 밑줄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 개념을 내가 찾는 솔루션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쯤 되면 아시지 않을까요? 나는 ing하고 pp하고 헷갈려. 정리하셔야 돼요. 난 대동사가 뭔지 모르겠어. 정리하셔야 돼요. 난 도치 모르겠어. 정리하셔야 돼요. 나는 수일치에서 보통 실수해. 나는 준동사하고 동사 구분이 안 돼. 보통 여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9평에는 뭐가 안 나왔냐면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에 해당하는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구분하는 문제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설강의 참고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30번 어렵죠. 30번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제 전체를 보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첫 줄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일관성을 파악을 했는데 지금 30번 같은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읽다가 서비스 얘기하다가 수송에 관련된 개념으로 서비스와 좀 다른 수송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가다 옆으로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셌을 때도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근거가 본문 전체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근거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실전에서 30번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4번의 시즈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단어들을 읽어가지고 이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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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소고해서 문제 풀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 빈칸인데요. 31번 빈칸 EBS 연계입니다. 고고학과 관련된 것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연계인데요.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도 뭐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면 단어부터 먼저 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빈칸에 뚫린 아이가 고고학적인 기록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처음보다 계속 공통적으로 어려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려워가지고 왜 어렵냐가 나오죠.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걸로 추론을 해야 되니까 추론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고고학적인 기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걸 기록할까요?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자 32번 빈칸도 좀 할만했습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는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본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Relieve 그래서 우리가 discomfort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두 개는 2점짜리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배점이 3점짜리가 진짜 어려운 게 맞아요. 그 다음에 33번 가볼게요. 자 필기 공간을 위해서 지우고 33번 자 33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cultural ideas 이게 조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뭔 말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빈칸은 3점짜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33번과 34번은 딱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읽으면서 내용이 애매해. 눈에 팍팍 안 들어오고 글이 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반복되는 표현 빨리 찾으세요. 반복해줍니다. 계속 팡팡팡 던져줘요. 그 다음에 어 내용 알겠어. 내용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보기에 있는 답을 못 찾겠어.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그러면 당연히 A에서 B로 연결되는데 보기에는 B에서 A라고 하던가 아니면 A하고 B의 관계에 대해서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소거법으로 소거하셔야 돼요. 뭘 소거하셔야 되냐면 틀린 정보 언급되지 않은 거 이거 소거하시면 답이 나와요. 3점짜리 빈칸 이 두 가지 유연입니다. 33번에 해당하는 것은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예전 것으로부터 우리가 읽는다 예전 것으로부터 발전한다 진보한다 예전 것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1번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34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거북이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예시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보게 되면 물론 여기에도 뭐가 나왔냐면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얘가 뭐다 어떤 자극이다 해가 되지 않는 자극이다 라고 알면 자기 일을 한다 자기 일을 한다라는 말을 오퍼레이트로 설명을 했는데 이 오퍼레이트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문 속에서 나와 있는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월스와일하다 그냥 얘가 다가가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컨티뉴 이즈 액티비티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한다를 오퍼레이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그레이션 IMM이 들어가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라고 하는 걸 경제적인 형태로 우리가 풀어낸 내용인데 3번은 그냥 과시성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키워드가 없으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6번 순서 문제인데요. 37번도 순서 문제예요. 이거는 제발 기능어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6번은 노골적으로 기능어를 표현해 줍니다. A번의 데이가 회사예요. 그 다음에 B번에 나와 있는 게 given search 다운사이즈 search 다음에 다운사이즈가 나왔으면 앞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묶어주는 게 search라는 표현이니까 단점들을 찾으셔야 돼요. C번은 for the more 하고 단점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으니까 C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뭐다 B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37번 연계입니다. 연계인데요. 이게 소셜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잡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A번에 보면 소셜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 그 다음에 A의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although 이하의 내용을 보면 소셜 로봇은 비슷한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다 얘만의 더 고유한 사회적인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B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소셜 로봇은 어떤 장치냐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C에 나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음악 틀어주는 일은 하는데 이거는 보통 CD도 할 수 있으니까 A번에서 언급됐던 평범한 일도 하지만 얘만의 어떤 아 음악 너무 좋네요.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게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A 다음에 C가 와야 돼요. 그래서 소셜 로봇에 대한 언급 보편적인 소셜 로봇의 특징 그리고 소셜 로봇이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글의 내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럴 땐 연결서 For Example을 쓰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연계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때 강조 구분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3번까지는 다 과거에는 이랬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발전을 했다. 라고 나오고요. 4번 뒤에 뭐가 나오냐면 This Knowledge 라고 나와요. This Knowledge 가 나오려면 앞에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능어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말하는 Knowledge 가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바로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뒤에 보시게 되면 This Knowledge 어쩌고 저쩌고 뒤에 Dem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Dem이라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때 Dem은 바로 Scientist 인데요. 앞 문장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라는 걸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장 삽입이 또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번엔 3정문항이 다 진짜 어렵게 나왔는데요. 이 네모 박스는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머릿속의 생각이 뭔가 뒤에는 새로운 게 나온다. 1번 뒤에는 과거 얘기고요. 2번 뒤에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뒤에도 모든 사람이 다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현재 내용에 연결되고요. 4번 뒤에 These Individual Preferences 라고 해서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러한 개인의 취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5번 뒤에는 These Consumer Community인데 앞에 집단이라는 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능어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40번 이것도 연계입니다. 탈맥락적인 것에 관련된 연계인데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컴퓨터는 맥락과 상관없이 정보를 빨리 빨리 뽑을 수 있어요. 정보 활용 능력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내용이고 A하고 B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올 도우로 주게 되면 앞에가 플러스 면 뒤에는 마이너스 고 앞에가 마이너스 면 뒤에가 플러스 면 데 B에다가 어떤 장치를 심어놨냐면 앞에 뭐라고 나와있냐 Interfere with 방해한다. 그래서 A하고 B가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로 약간 비틀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1번 하고 42번 41번 42번 여기서부터 45번까지 다 연계입니다. 자 41번 42번 같은 경우에는 달락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밑줄 어휘로 나와요. 달락이 두 개로 나오면 빈칸 출원으로 해서 뚫어서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먼저 찾으면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보기 내용에 비타민C 같은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성분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예시고 뒷받침하는 내용이니까 실험에서 오류를 피하는 법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42번은 1번부터 5번까지 맥락을 통해서 읽으면 앞에 단서를 다 주워주기 때문에 그 단서와 맞지 않는 거 그래서 반대되는 단어가 정답이 됩니다. 43번과 45번 풀 때 시간이 많이 이제 부족하게 될 텐데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갈등 해결한 것을 초점으로 맞추면 돼요. B의 마지막 문장은 멈췄다. C의 마지막 문장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사진사처럼 아름답게 완성했다. 그 다음에 D에는 물어봐요. 완성했다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C가 맨 끝에 들어가는 건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근데 A의 마지막 문장에 수업시간에 말했던 것 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D가 맨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먼저 정했으면 4번에 맞게 A, B, C, D를 읽어주면 되는데 A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셀리고요. 그 다음에 D에 나오는 E에는 K에 해당하는 바로 케일이에요.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읽어주면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44번의 정답이 1번이었던 적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번을 읽다 보면 뭐다? 누가 뭐 하는지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맞게끔 풀게 되었을 때 좀 빡빡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모든 문항을 정리해준 대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나에 있어서 유형별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는지 일단 이거 빨리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연연하는데 문제 푸는 순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훈련했던 방식대로 하세요. 다만 이건 안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유형은 뭐다 그 다음 유형은 뭐다 그러다 보면 빼먹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형별로 이번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입하기 좀 어렵게 느껴졌을 때는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뒤쪽에 중요한 배점이 몰려있는 걸 마지막에 풀게 되면 마지막에 부담이 더 급상승하게 되어서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영어가 쉬웠던 하루에도 무조건 어렵다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다음 시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풀기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3번 듣기 감 유지하셔야 돼요. 어디 듣기를 여러분들이 감히 놓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귀를 뚫어주세요. 밥 먹으면서 듣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서 듣고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오로지 이 공부만 하셔야 돼요. 딴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EBS 연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니까 느껴진 거지 여러분은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퀘스트를 짜잔 참고해 주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연계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EBS 연계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면 되냐 구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구문 분석은 EBS 책을 들고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9평과 그 다음에 6평과 6평을 보시게 되면 6평을 보시게 되면 EBS 구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6평하고 9평이 있는데 다른 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출 자 기출에 나오는 선지들을 좀 잘 보세요. 이 선지가 선지국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출에 나오는 어휘들이나 표현들 있죠. 보기에 어떤 어휘들을 썼는지 보기에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듬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유형별로 내가 풀 수 있는 솔루션 순서대로 듣기도 계속해서 푼다.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은 9평하고 6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말로 하는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기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다른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영어도 이제는 하셔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9평을 보니까 난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풀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쉬워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영어는 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70분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수능장에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알짜배기 핵심 노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두세요. 내가 몰랐던 구문 내가 몰랐던 단어 내가 몰랐던 어법 개념 또는 내가 몰랐던 선지 내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험장에 가서 표현들을 정리해 보는 거 이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장에 가서 어떤 지문을 봐야 되나요? 이제 지문은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개념이나 또는 중요한 구문이나 이런 것들 강조구문 제가 이번에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조와 도치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면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주원지 진주원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유용한 캐스트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캐스트는 EBS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